천안 태조산 가권사가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유등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가권사는 30일 불법승 3보를 뜻하는 유등세계와 캐릭터 등을 장험해 가권사를 찾는 천안시민과 불자들에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부처님 오신날 의미를 전합니다. 가권사 주지 대원수님은 오늘 밝힌 등불이 세상을 맑고 밝게 비추는 자비의 등불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유등점등법회에는 구본영 천안시장, 양승조 국회의원을 비롯해 가권사 불교대학 학생과 공무원 불자회, 천안시민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